생선과 생선 안녕하십니까 아따 오늘도 양 전화물과 생선들이 푸짐합니다 없는 것이 없네요 두레의 전통상 생선 어물전에 한번 꼭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뱀장어도 있고요 갈치 고등어 다 있네요 있는 거는 다 있습니다 꼬막도 있고 꼬막도 있고 칠개도 있고 칠개 뭐지 아니여? 칠개 어머니 나 금방 갈게요 네 칠개 소라도 있고요 아따 문어 문어도 있고 낙지도 있고 대아도 있습니다 대아 유유가장 아 조긴데 이게 내가 맨날 오지 안녕하세요 언니 많이 봐십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양 회가 복잡하네요 네 오늘은 뭐가 없네요 아니 오늘 뭐 안 하고도 있고 무슨 회인가 이거예요 병어예요 병어 아 병어 맛있는데 이렇게 회 8천원입니다 8천원씩 회가 양 푸짐합니다 갑오징어도 있고요 낙지 낙지가 좋습니다 낙지가 굉장히 크네 낙지 왜 있으세요 낙지 낙지 어디한테 많이 올라서도 괜찮으면 잠깐만 계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선생님 해 여기 맛있게 보셔니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거볼랭 낙지가 많이 올라 biss 요거 세만원 2만원 지금 하시면 되고 더 큰 것도 있어 네 요거는 만원천원이고요 얘 얘 얘 얘 얘 얘 얘만 고사나요 2만원 지금 볼까요 네 네 2만원 이 빨간 것은 뭔가요 서대네, 서대. 아, 이게 서대. 네, 요즘에 아랫역에는 서대가 유명해요, 지금. 아, 서대가 유명해요. 그리고 제철이고. 진짜로 우리가 서대했기 때문에 쉬는 자리 없어요. 차 밖으로 와서 이렇게 기간이라고. 어머, 서만에 서끼를 내가 이제 하나 더 넣을게요. 서끼를 오늘까지야. 아니, 오늘까지. 맛있게 드세요. 아니, 감자국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3만 원입니다. 근데 아무리 커도 상당히 하실데 즐기지 않아요. 저거는 한 마리 두드러워. 네, 감사합니다. 어서와. 저도 낙지 좀 주세요. 이거 3마리 2만 원짜리 주고. 네. 3마리 2만 원짜리. 선생님, 다 먹어버렸어요? 뭐라요? 아, 음식들 완전히 맛있네요. 안녕하세요. 다 먹어버렸어요. 아, 좀 빨리 오시게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이거 크죠, 저 친구? 네. 뭐 상태로 몰지도 모르니 몹치면서. 우리 그거 안 하고 꼭 먹었는데. 아, 그렇죠? 네, 좀 빨리 오시게. 아, 약 좀 먹는데. 이거 한 모 같구나? 한 모. 이제 끝났어. 상춘이 혜택이 준다고. 그래서 한 모. 3만 원은 어떻게 해요? 3만 원 남았거든요. 그 대신에 여기 줘. 이게 진짜 오리지널 참석 한 잔. 쪼갓도 없어요. 두세요? 응, 자체가 좋아서. 커피 하려나 하시면 돼요. 그렇게 얼마예요? 3만 원입니다. 아, 좋네. 마지막이라 제가 2천 원. 2, 3천 원 커피 한 잔. 아침이 전화해 주세요. 아, 완전 미안해 미안해. 아, 완전 미안해 미안해. 올해 장렬 전통시장. 민용수산에 오시면은 이렇게 싼 가격에 낙지도 먹을 수 있고요. 패도 먹을 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저한테 안 한 원이 바로 보냈어요? 제 거에요. 한 명은 제가 하고 있는데. 아니, 뭐 아니.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내 돈도 수 없는 돈이 아니지. 이게 많아. 비싸 많았어요? 네. 근데 여기는 요새는 비싸던 수도 더 못해. 문과가 그러기 때문에. 비싸고 보면은 절이 조금 골랐는데. 아니, 아저씨가 너무 적혀졌어. 아 맛있게 생기네요 그치 식사해줬어요 이거 갖고 와서 먹어야지 아니 저 여긴 예 아니 아니 이제 아닌지 왔어? 아닌데 제가 그때 고추하고 같이 사니까 정신이 없었는가 봐 정말 맛있는 반짝가게입니다 우리의 전통시장 안에 있는 반짝가게 반짝가게